우리나라에만 있는 1월 달에 코스닥에 들어가면 먹을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번 1월 달에는 웬만한 종목들 거의 다 반등 들어온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또 올해 작년에는 태주 이방원 그런데 이번에는 틀림없이 70주나 이런 식의 테마가 나올 건데 대형주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 중대형주. 그래서 이번에 리밸런싱 하는 타이밍은 약간 그런 거 보면서 조금 시장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낙관 편향에 빠진 건 아닐까? 왜냐하면 몇 대 맞았잖아요. 홍두께로도 맞고. 그래서 항상 시장은 좀 앞서가기는 하는데 물론 시장이 뭔가 먼저 가서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항상 그 지점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낙관 편향은 이제 제가 낙관 편향을 갖고 있죠. 차라리 편향에 빠지더라도 낙관 편향이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PBR 0.8 여기서는요. 낙관 편향에 빠져야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을 때는 차라리 낙관 편향에 빠지는 게 낫다. 네. 그 낙관주의자가 돈을 번다는 이유가 정확하게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비관론자는 왜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는 돈을 벌까? 낙관. 낙관은요. 지수가 3천 이상일 때 4천 간다고 얘기하는 게 낙관주의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강세론자죠. 그런데 낙관주의자는 어떨 때 낙관주의자냐면 시장이 비관론적으로 비관론이 팽배했을 때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이 낙관주의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 어떤 분은 여의도의 최고의 강세론자. 이렇게 껐다다 그런 댓글을 보는데 제가 강세론자였으면 재작년에 4천 간다고 얘기했겠죠. 그렇죠. 그때 한 3천 넘고 그럴 때 고객 자금 이제 더 이상 안 받으시고 하셨으니까. 네. 저는 3천 150에서 저희가 자금도 안 받고 주식도 그 3천 150 이상에서 거의 다 팔았기 때문에 저 절대 강세론자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비관적일 때 낙관적인 편향을 갖고 주식을 사면 항상 먹고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용기를 내는 거고. 그러니까 낙관주의자가 곧 강세론자는 아니다. 아닙니다. 구분을 잘해야겠네요. 이게 진짜 미세한 차이가 듣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으니까. 그 격언이 강세론자는 돈을 보고 비관론자는 돈을 명성을 얻는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낙관론자가 돈을 번다. 그게 그 안에 함축된 의미가 바로 모두가 비관적일 때 낙관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운 거기는 한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낙관주의자가 선열이 낭잔한 상황에서도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 돈을 번 거고요. 혹시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이게 뭐 돌발 변수 이런 건 찾기는 힘듭니다만. 어떤 게 블랙스원이 될지는 안 보이니까 그게 돌발 변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겠다.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포인트가 좀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런 걸 예측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낙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도 우리나라 지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37% 플러스 났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9.11 테러 터졌잖아요. 그래서 계속 비관적인 전망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9.11 테러 터지고 또 이번에 페드 2022년 2021년 전망에 내년도에 물가가 이 정도 올라가면서 페드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이 망가질 거다라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빠진다 빠진다 부채? 부채가 많다라는 이런 얘기에 했다가 빠지면 어떻게 좀 마전거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물가를 경고하셨던 분들은 원채 패드가 돈을 많이 풀었고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많이 풀렸으니까 그게 영향을 줄 거다까지는 맞았지만 전쟁이 터져서 분란집에 기름 붓는 격이 될 거다라고까지 본 사람은 없는 거예요? 네. 없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증권업계에서 참 그래도 저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분이 윤지호 센터장님이에요. 윤지호 센터장님은 21년 내내 저도 이제 저는 밸류에이션만 보고 3,150 여기서 잘못 들어갔다 물리겠는데 이랬는데 윤지호 센터장님은 계속 그 얘기를 하셨어요. 물가가 위협적인 요소가 될 건데 이 물가가 꺾이지 않을 때까지는 저는 계속 경고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일관되게 21년 내내 그러셨어요. 그럼 뭐 당신은 언제 주식 사라고 할 건데 했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유가가 한 70불 깨지면요? 50불이 있던가? 뭐 깨지면 사볼만 합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작년 그 하락장을 겪으면서 와 물가가 이렇게 큰 영향을 줬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에 올해 돌발적인 변수 그 돌발적인 변수 9.11 테러 같은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나 저 그런 걱정도 있어요. 그런데 9.11 테러 때도 확 빠졌다가 2주 빠졌다가 그냥 7개월 내내 달렸잖아요. 2020년도에도 이제 시장이 돌아서나 했다가 코로나 터졌다가 딱 한 달 확 빠지고 미국 시장은 돌아섰잖아요. 5월 달 정도 되니까 이미 지수 다 회복을 해버리는데 만약에 돌발 변수가 생겨서 2천을 깨잖아요. 그러면 봐봐 내가 경고했지 2천 깨진다고 그 돌발 변수 알고 얘기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경기가 안 좋고 기업 실적이 망가질 거니까 빠진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외생 변수에 의해서 돌발 변수에 의해서 블랙스완에 의해서 빠지잖아요. 무섭지 않아요. 빠르게 회복할 거니까. 빠르게 회복할 건데. 그러니까 무섭기는 하지만 빠르게 회복할 거라는 확신만 갖고 있으면 버틸 수는 있다라는. 그때 되면 페드가 완전히 돌변할걸요? 아, 맞다, 맞다. 100BP 금리나 해줄 건데 아마.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정말 뭐 돌발 변수 그러니까 블랙스완급의 위기가 터져버리면 그때는 이제 페드가 옛날에도 그랬듯이 긴급 이사회 열어서 긴급 금통이 열어서 금리 하루에 막 100BP 낮춰버리고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수도 없는 블랙스완을 찾으려고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 낭비일 수도 있는 거고 시간 낭비예요? 사람 마음을 더 쫄리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밸류에이션을 보고 이제 매수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지치기도 했고 물론 이제 예금으로 떠난 분들은 좀 별개긴 합니다만 아, 다 물려가지고 더 살 돈이 없어요.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뭐 어제도 그랬고요. 이 자금 관리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금 관리.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었는데 그러면 조금 현금을 더 만들어 놨었더라면 여기서 더 살 수 있었는데. 그 뭐 캔피셔도 얘기했지만 다 떨어지고 나서 현금화시키는 건 의미 없는 거잖아요. 비쌀 때 현금화시키는 거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금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전략을 썼었더라면 이런 2,200 전후에서 나머지 그 20%의 현금도 기분 좋게 다 썼겠죠. 그래서 자금 관리는 우리가 워런법에서 왜 100조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거에서 저도 이제 반성을 많이 하면서 현금을 어느 정도 늘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증시에 돈이 없어서 더 살 자금이 없어서 시장이 못 올라간다. 이거는 아니에요. 자 그 단적인 얘기로 말씀드릴까요. 3개월 2개월 전만 하더라도 뭐라고 그러죠. 돈 맥 경허라고 했죠. 채권 시장 막 좀 정색돼서 이럴 때. 그때 롯데케미칼에서 회사체를 발행하려고 했더니 아니 뭐야 이거 50억 모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완전히 돈 맥 경허라고. 롯데 7성이었던 것 같은데 어제 돈이 열한 배가 몰렸어요. 150억인가 채권을 발행하는데 1650억인가 돈이 몰렸대요. 지금 롯데 7성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채권 발행한 거에 전부 오버부킹이에요. 오버부킹 아니 두 달 전에 그 돈들 다 없어 보였는데 돈 맥 경허했는데 이 돈들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그 정기예금하고 예금 잔고가 800조 이랬잖아요. 예금 잔고 800조에다가 MMF니 단기 자금에 들어가 있던 자금들이 어 이거 뭐야 시장 이거 지금 상황이 위험 앞으로 더 악화되는 거니까 지금은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딱 짱보고 있다가 아 이제 사야 되겠네. 여기서 주저주저 하다가는 금리가 더 떨어져서 좋은 금리에 내가 채권을 사는 게 기회를 놓치겠냐 하면서 지금 이제 쑥 들어오는 거죠. 그것만 보면 경제는 심리. 경제는 심리고 우리나라가 IMF 전과 지금의 상황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제가 1500원 안 찍는다에 50만 원 걸었다고 한 것처럼 금융자산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90년대 이후로 봤을 때 계속 자본 수준은 흑자였지만 무역 수준은 계속 적자면서 그 자본이 쌓이지가 않았어요. 쌓이지가 않고 기업들은 전부 외형 키우는 거 한다고 그러죠. 계속 이제 자산규모 재개서열 7위냐 4위냐 그거 한다고 부채 끌어다가 계속 자산을 사면 자산이 커지니까 그런 roi가 안 나오는 그런 자산에다가 투자하면서 자산만 키우다가 IMF 맞았던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그 금융자산이 축적이 돼 있죠. 그 금융자산이 아 지금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나 안 지나고 있나 보면서 이제 채권으로 들어오고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기가 막히게 딱 아 최악의 상황을 지났네라고 생각이 드니까 저희 업계에서 저보다도 거의 12살이나 더 많이 채권 펀드멘니저 하신 분이 지난주에 찾아오셨어요. 최악의 상황을 지난 것 같아서 주식을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런 분들이 소위 말해서 스마트만이에요. 아 최악의 상황이 지났네 그러면서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는 심리고 심리의 기울기를 보면 정말 쫄렸던 두세 달 전에 우리나라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냐 하던 그 최악의 상황을 지금 이렇게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뭐 금융위기가 올 것 같을 때 한 번에 100pp를 금리를 기준금리를 낮춰주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채권시장이 경색되니까 채권시장 안정펀드 만들고 금융당국에서 막 규제 완화해주고 하는 것처럼 항상 또 시장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조금씩 일보 전진을 하고는 있는데 약간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제 올라갈 주식에 올라타야 되는데 포트폴리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조금 안정돼일 때 그때가 리밸런싱 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리밸런싱을 해서 어쨌든 이번에 뭐 반등장이 됐든 박스권장이 됐든 여기서 좀 벌어야 되거든요. 리밸런싱의 타이밍은 저희는 저희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면 12월 달에 이번에 대주주가세 요건이 또 뭐 10억으로 되고 하면서 매물이 막 쏟아졌었잖아요. 그 시장에서는 거의 최소 아무리 못해도 30억, 50억 이 정도로 보고 있었어요. 양도세 내는 대주주의 기준 종목당 그래서 이 종목을 많이 갖고 있는 슈퍼개미들 입장에서는 뭐야 또 10억이야 하면서 이제 막 때려팔았잖아요. 정의를 못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1월 달에 코스닥에 들어가면 먹을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웠었어요. 작년 1월에는 터졌지만 그랬던 이유가 12월 달에 너무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 1월 달에는 웬만한 종목들 거의 다 반등 들어온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많이 빠졌던 개별 중소형주조차도 많이 반등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리밸런싱하는 타이밍은 1월 말까지 이 반등을 충분히 그래도 누리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2008년 리만사태 터지고 10월 말에 우리나라 시장이 892를 찍어요. 그러고 나서 한 1200까지 반등이 들어오다가 2009년 3월까지 미국 시장은 계속 저점을 깨요. 미국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1200까지 올라오다가 다시 좀 밀립니다. 그런데 892를 깨지는 않아요. 깨지는 않는데 처음에는 1월, 2월까지 코스닥 주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굉장히 강했다가 2009년 3월부터 외국인이 사기 시작하면서 대형주가 날아가는데 그때부터 코스닥이 도대체 우리는 언제 올라가는 거지? 하면서 2009년도에는 칠공주 장세였죠. 2010년도에는 차화정 장세였죠. 그게 2011년 상반기까지 차화정 장세가 이어지고 전차부대 이러면서 대형주만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닥 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제가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장의 메커니즘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1월 말 2월 초까지 그렇게 빠르게 이제 좀 종목들이 회복을 하면 또 올해 또 올해 작년에는 태조이방원 태조이방원인데 보면 굵직굵직한 시총 큰 종목들이 별로 없으세요. 조선 빼고는 그런데 이번에는 틀림없이 칠공주나 뭐 이런 식의 테마가 나올 건데 대형주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 중대형주 그래서 이번에 1월달 끝나고 올라온 종목들을 리밸런싱하는 타이밍은 1월 말에서 2월 초 를 좀 잘 노리셔가지고 이번에 주도주는 1월달 장에도 아주 셀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이제 미국의 리오프닝 관련주들 말씀드렸지만 1월달 장에 되게 센 주식들이 올해 내내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잘 보시고 리밸런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연초에 조금 세게 회복하는 중소형주가 있다면 그거를 조금 차익실현을 하고 연중 테마로 갈 수 있는 그 대형주에 제대로 올라타라 라는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 그렇죠. 이게 대형주 장세 펼쳐지고 대형주 지수 이끌고 있는데 거기 못 올라타면 멘탈 나가고 한 해 농사 망치죠. 작년 하락할 때보다 더 괴로워지죠. 하락할 때는 다 같이 빠져서 그냥 마음이 아주 쓰리고 아팠다면 올라가는 장에 위안이 됐는데요. 다 마이너스 30% 올라가는 장에 내 주식만 올라가고 있으면 멘탈 나가죠. 제가 해봐서 압니다. 그때 뭐 물론 이제 가치주라든지 동행하는 기업 한두 개는 포트에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해버려서 이게 못 가고 있으면 뒷걸 잡죠. 그러면 연중 올해 내내 셀만한 주식 대형주 혹시 거기에는 반도체가 들어갈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 있을 거라고 반도체는 이제 시총 비중도 너무나 크고 너무나 상징적이어서 이건 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앞에서도 뭐 잠깐 삼성전자 언닉 쇼크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 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올해 한 해 흐름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기다려주세요 네 네 beeps 다 오 다 오 오 오 아멘